민우 민우 엄마, 나는 잘못 거신 것 같네요 제발, 혜진아 기다리지 마요, 혜진아 상처가 많은 친구예요 많이 힘들지, 나도 힘이 든다 합창단이요? 좋을 것 같은데요? 제 소자 선도 차원에서도 좋을 것 같고요 마음속에 마이터 매점 매점 제가 합창단 훌륭하게 성공시키면 저랑 민우 단 하루만이라도 특박 보내주세요 특박? 근데 그날 민우 보내야 돼요 꼭 볼 수 있어요 이 아픔 지나면 한참가 그 나름 빛이 왜 웃었어? 진지 않아 아직 꿈이 일기에 어둘리 모두 손 머리 올리고 벽에 부서 모두 다 시작해 우리가 운지만 봤어 네가 운지만 해요 네가 운지만 해요 내가 운지만 해요 네 그것마그라도 내게 내게 즐거운 감싸 감상하줘 행복하줘